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맘때가 되면 그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. 물론 아쉬움도 아픔도 있지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해라는 허락된 시간이 있음에 다시금 계획과 도전을 다짐하죠. 복제TV는 보다 시청자의 목소리에 마음으로 다가가 대변하고 소통하며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. 새해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고요. 갑진연, 푸른 용의 해입니다. 하늘을 힘차게 나는 용처럼 원하는 바 거침없이 이뤄내시는 복된 한 해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. 이상 WBC 복제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